오늘 데뷔 1차 신인그룹입니다. 다가도 좀 해놓고. 조명도 조금 더 많이 해주시고. 뒤로 매달아서 일단 데려올게요. 저 3으로 가져갈게요. 인피에이트 26의 첫째 동호. 대표 성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투이할게요. 저희는 투이. 이동, 이동, 이동. 빠르게 이동. 왔다고? 아니 형, 어떻게 된 거예요? 어떻게 나 혐한 믿고 나왔는데. 혹시 기관 선배님 역시 마리오네트 아니셨어요? 파트 덩어리입니다. 우와, 유스피드 최고.